안녕하세요. 저는 미라루의 작가 김선여 플로스트로프입니다. 저희 미라루에서 이번에 준비한 작품은요. 화무시비롱이라는 모티브를 놓고 동양꽃꽂이 디자인으로 작품을 완성하였어요. 화무시비롱은 사실 표면적 의미로 저는 모티브를 잡았고요. 열을 붉은 꽃은 없다라는 뜻이고요. 표면적 의미로는 꽃은 열흘이 가면 시들죠. 하지만 시들지만 아름다운 이 꽃을 이 동양꽃꽂이를 디자인을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화기는요. 항아리. 항아리를 화기로 사용을 했고요. 또 두 번째 화기는 항아리 뚜껑을 사용하였습니다. 이쪽에도 뚜껑이 있고 또 이쪽 안쪽에도 뚜껑이 있습니다. 이제 항아리가 좀 많이 안 보여서 그 부분은 좀 아쉽긴 한데요. 그 다음에 이제 항아리를 지지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첨견물로 돌을 앞뒤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절이 여름인 만큼 싱그러움을 표현하여 주기 위해서 그린색 소재를 다양하게 사용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양꽃꽂이에 자유형을 사용하여서 자유화형을 사용하여서 디자인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